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구요 오늘 주가 큰 변동은 보이지 않았고 거래량도 크게 나오진 않았구요 기타법인도 매도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매수는 안했죠 지금 한달 기준으로 기타법인 매도가 330만 입니다 이런 종목이 뭐 사실 찾기도 힘들죠 이 정도 수치가 찍혀있는 것은 찾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 혹은 약간 이런 개별 이슈 같은 것을 달고 주가가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액션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는 오늘도 반응을 하지 못했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전저점 라인을 위협하는 그런 형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 드립니다 파란 글씨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 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 하셔가지고 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건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수익들로 카나리아 바이오 비중 낮추셔야 됩니다 지금 그 어떤 데이터를 봐도 좋은 데이터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코멘트를 드렸던 이런 저점을 두 번 찍고 반등 나오는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에 제가 그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무상증자 왜 제가 계속 1년 내내 무상증자는 악재다 라고 코멘트를 드렸는지 개인 투자자가 전부 다 일정을 알고 있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이슈들은 주가의 호재 반영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그런 호재들이 나올 때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정들 그런 거를 일부러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빼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때도 코멘트를 드렸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이후에 무증이나 어제 이야기를 주셨던 그런 호재 일정들 임상 관련 이슈들 뭔가 일정을 예고를 한다? 그럼 그때 가서 급등 형태가 나와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나중에 그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그래도 30%는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주가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 사이에 주가를 이 정도로 밀어버리면 여기에서 급등이 나온다고 해봤자 그게 얼마나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의 형태를 볼 때 지금은 어떤 가격 라인을 올려도 투심이 안 붙어요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누가 따라 붙겠습니까? 그냥 뭐 약간 그 좀 변두리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상한가에 혹은 약간 어떤 불라방 같은 형태를 보이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스 버튼을 누르고 하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카나리아 바이오가 양봉이 나와준다고 해도 이거에 쉽게 반응 잘 안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이 물타기하는 물량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그런 리스크들이 명확하게 해소가 된 것도 아니고 회사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약간 노코멘트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 옆집 사는 친구도 알고 있고 내가 어디에 검색매가 들어가면 거기에도 충분히 나와있는 호재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호재의 주가가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는 주시장에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그런 걸로 호재 반영이 돼봤자 빠져나가려고 하는 물량들 매도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호재 반영이 제대로 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상증자 1년 전부터 일정 작년부터 일정 이런 거 계산 다 되지 않습니까 무상증자 어쨌든 간에 작년에 연기했죠 그런 연기하고 나서 어차피 뻔히 이때 내려올 때 그래도 무상증자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무상증자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제가 그때마다 내려갈 겁니다 지금 누구나 다 그 누구나 다 입에서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거에 주가가 쉽게 반응 안 한다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분명히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할 거다 그런 코멘트 제가 진짜 한 30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나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 개수로 내려갔죠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오는 그런 패턴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호재가 깜짝으로 탁 나와야 주가가 세게 반응하는 거지 거기 가면 또 이제 그 시점 돼가지고 게시글들이 쫙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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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돌이켜보면 대부분 다 희망고문이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 드렸던 거 호재가 나와도 그게 어느 위치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호재를 가지고 정말 주가를 세게 올릴 강하게 올릴 의도가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주가 밀진 않습니다 가격 라인 지키죠 가격 라인 지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락을 만들었겠죠 등락을 만들고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그 다음에 호재는 빵 띄우고 주가 라인을 위쪽으로 올려가는 거 이게 기본적인 패턴인데 지금 이미 차트도 다 무너지고 신의적인 구간도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그 분들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기존의 주주분들이 들고 있는 주직 수량만 계속적으로 물타게 해가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데서 단기 관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시세 나오면 안 팔겠습니까 팔죠 바로 팔고 나갑니다 중장기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차트상 포지션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오히려 그런 예정된 호재가 나올 때가 더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돼요 긍정적인 관점을 그런 거에 딱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려도 오히려 매도 못합니다 이렇게 빠져도 매도 못해요 왜냐? 아 나중에 그래도 그 일정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한번 기다려봐야지 주가 올라가겠지 내려올 때 버티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버티셨을 거예요 근데 압구간에서도 판권 제가 판권 이야기도 여러 번 했죠 말로는 나와가지고 비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 그 다음에 예전에 어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거기에 참여 못하는 거 판권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나갈 시간이 없다 근데 결국 나온 거 있습니까? 나온 거 없죠 사람들한테 기대감만 심어주고 주가 빠질 때 에이 그래도 판권 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이슈 나오겠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무상증자? 에이 그래도 무상증자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라고 하는 건 주가를 좀 강하게 올려주는 물론 그게 뭐 권리락에 강하게 올라간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올라간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역시나 또 그 기대감만 부풀었지만 안 올랐죠 에이 신주 들어오면 올라가겠지 안 올랐죠 대부분 다 제한적인 반등 형태만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철수도 알고 있고 여기도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 글씨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종목들 최대한 많이 매매도 하셔가지고 수익 나면은 비중 줄여 나가시는 거 그 다음에 혹시나 어떤 호재가 나온다라고 해서 반등이 나오면 최대한 비중을 줄이는 그런 대응 하시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앞에 전자점 찍고 기술적 반등 나올 때도 그거 이용하셔야 된다라고 코멘트 드렸습니다 지금은 호재가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상한가 몇 반 갈까 이런 거 기사는 하는 구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 늪에 갇혀가지고 주가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